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 오늘은 스톤앤지 주얼리 T1376 목걸이를 소개시켜 드릴건데요. 스톤앤지 주얼리는 그냥 스톤앤지라고 치면 영국의 고소규정 말구요. 스톤앤지 주얼리는 뷰티풀 몬츠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클래식하고 우아한 브랜드 이미지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14K 골드 제품을 실루엣 컬렉션으로 기본으로 하고 웨딩 컬렉션도 있구요. 실버 컬렉션까지 폭넓은 주얼리 라인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스톤앤지는 벤치 않은 클래식 브랜드로 철학이 있다고 하네요. 스톤앤지 스톤앤지 T1376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구요. 네 한번 열어보니까 이렇게 들었구요. 스톤앤지 오후 네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이게 1376입니다. T1376 목걸이 스톤앤지 열어볼까요? 오호 우아하고 영롱한 자태인데요. 주얼리가 반짝이면서 앞에는 꽤 예쁩니다. 오호 보세요. 스톤앤지 이런 스톤앤지 주얼리가 이 뷰티풀 모몬츠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클래식하고 우아한 브랜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우아하네요. 귀걸이까지 이렇게 맞춤으로 한다면 굉장히 예쁘겠죠? 이게 꼭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다르게 포인트를 주는게 훨씬 더 요즘은 더 멋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스톤앤지 1376 리뷰 였는데 굉장히 예쁘죠? 작지만 굉장히 예쁘고 반짝입니다. 여기까지 한비TV 였습니다. 가격대는 거의 30만원대로 샀구요. 구매처는 AK백화점에서 샀네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한비TV 였구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